내가 직접 봐온 최고의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공동적인 요소가 있다. 그들은 대체로 도전적이고 마음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역투자가들이다. 예를 들어 채권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폭락 중인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덧붙인다. 사태가 정리되고 불확신을 한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두려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확신하건대 주가가 폭락을 멈출 때쯤이면 사태가 해결되고 불확실한 것이 해결되겠지만 대신 헐값에 살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매입해야 하는 것에 다시 마음이 편해졌을 정도가 되면 가격이 매우 낮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아주 싸게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마음 불편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체로 모순이다. 가능한 한 조심성과 기술을 가지고 폭락 중인 주식을 사는 것은 역투자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내재 가치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두가 팔고 있을 때 역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볼 줄 아는 견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견해가 옳기만 하다면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이자 공동성립자로서 시장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통찰력이 돋보이는 평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오렌 버펫도 극찬을 할 정도로 위대한 투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총 가장 중요한 원칙 20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 1에서 10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 11에서 20가지 살펴볼 건데요. 11은 역투자란 무엇인가? 12는 적감의 수 대상을 찾아라. 13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14.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15.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 16. 행운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마라. 17. 방어적으로 투자하라. 18. 보이지 않는 함정을 피하라. 19.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20. 모든 원칙을 준수하라.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이거나 그 다음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한 번 읽을 게 아니라 소장에서 다독할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원칙 11. 역투자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11. 역투자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매도할 때 매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장밋빛 꿈을 꾸며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비할 바 없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대신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존 템플턴. 워렌 버핏이 자주 하는 조언 중에 핵심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중함이 덜할수록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버핏은 우리에게 남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역투자가 되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남들과 반대로 투자라는 거죠. 성공 투자의 열쇠는 반대로 하는 것. 다수와 다른 길을 가는 데 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역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역투자의 폭넓을 개념을 수용하는 것과 이를 실천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 별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계추 얘기를 하는데 시계추는 마켓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켓은 과열과 그 침체를 오고 가는 주기가 있는데 이거를 시계추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추가 얼마나 움직일지 또 방향을 전환해 반대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움직일지를 전혀 모른다. 그러나 시장이 한번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고 나면 결국 중간 지점을 향해 되돌아 올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추가 한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일 것이라고 또한 추가 끝에 다다리면 거기에 멈추어 설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은 언제나 실망하게 되어 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유인들의 내재된 변동성 때문에 어떠한 방법도 심지어 역투자마저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와 반대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다수와는 다른 사고를 통해 수익 가능성을 파악할 때는 근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수가 하는 일에 단지 반대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틀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야만 당신의 견해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이 매수를 했는데 그것이 실수로 드러나거나 수익보다는 손실이 누적되어도 자신의 견해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추주가로 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수익성 있는 투자 행동은 역투자가에 대한 정의에서 할 수 있다. 즉 모두가 팔 때 따라서 가격은 하락할 때 당신은 매수하고 있거나 모두가 살 때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때 당신은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투자 대상을 놓고 여론이 하나로 뭉치면 그들의 투자 수익 가능성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모두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 투자는 모든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매입해야 큰 돈을 번다고 합니다. 훌륭한 투자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는 가치를 보는 것 그 가치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아니면 적어도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훌륭한 투자는 직관력이 있고 관습이나 인습으로부터 자유롭고 또는 행동이 빠른 투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고독한 길을 오랫동안 혼자 걷는다고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믿음을 따르는 것은 이를테면 시계출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실적을 제공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는 파탄의 위기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회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대차 대접의 이 상황인 것을 확인하게 하고 괜찮게 들리는 것과 괜찮게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러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항상 회의적인 태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해졌다. 다수의 사람들이 고점에서 낙관적이고 저점에서 비관적인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면 우리는 고점일 때 막연한 낙관론에 회의적이고 저점일 때 막연한 비관론에 회의적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 열두번째 저가 매수 대상을 찾아라 입니다. 최고의 기회는 대개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것에서 발견된다. 현명한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는 가장 좋은 종목을 매입하기 위해 그보다 못한 종목을 매도하고 최악의 종목은 피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잠재적인 투자 대상 목록 둘째는 목록에 있는 투자 대상의 내재 가치 평가 셋째 내재 가치와 비교해서 가격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것 넷째 각각의 포함된 리스크와 리스크를 포함했을 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의 등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고려 중인 사항들이 절대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실히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투자 후보를 목록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최고로 싸고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배제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진부화 리스크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제품의 인기가 언젠가 사그라지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지나치게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재정 상태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는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후보군을 골라낸 다음에는 그 안에서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위험 대비 잠재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나 비용 대비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을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탁월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체로 가격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목적은 좋은 자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산에 얼마를 지불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을 잘하려면 자산이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고 기대수익이 리스크에 비해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의 자산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외견상 기본적으로 미심적은 것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볼품없거나 투자하기가 겁나는 것 훌륭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기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볼품없는 수익을 기록한 것 투자가 계속되지 못하고 최근에 중단된 것 이런 자산들이 저평가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위의사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실제보다 훨씬 나빠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기회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들 중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모두가 어떤 자산의 호감을 느껴 기꺼이 투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산의 가격은 싸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 13.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2장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언제나 최고의 결과만 나오는 일이란 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즉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이 있는데 투자 대상을 뒤쫓는 것보다 투자 대상이 당신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산을 매입해야겠다고 처음부터 정해놓지 말고 매도자가 팔아야겠다고 한 것에서 자산을 고른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투자 성공에 있어 필수적이다. 반면 투자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으로는 첫째 시장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둘째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셋째 그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이 가장 현명하지 못한 행동들이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하고 그 밖에 다른 주장들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몇 번의 성공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투자자들은 대체로 경쟁 심리가 있고 그 이유는 돈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온전히 마음 편할 사람은 없다. 오크트리는 손실을 입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낫다는 우리의 신념을 확고하게 따른다고 합니다. 방망이를 한쪽 어깨에 걸친 채 홈플레이트에 서 있는 것은 버피식을 인내하는 기회주의다. 리스크가 제어된 상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만 방망이는 어깨에서 떨어질 수 있다. 기회는 그때뿐이다. 기회를 선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저수익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고수익 상황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잊지도 않는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가장 멍청한 짓은 고수익만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올린 수익을 낭비하는 것이다. 기회가 없다면 바란다고 해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자산 가격이 비싸면 리스크는 높고 예상 수익이 낮은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낮은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평가된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무조건 투자한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리스크는 무시하고 장기적인 결과에 집중한다. 이는 마켓 타이밍과 전략적 자산 배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받아들인다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기 투자거든요. 그 다음에는 과열된 상태에서는 현금을 보유한다는 전략 그 다음에 당신의 투자를 특별한 틈샘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그러니까 시장에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한다는 거죠. 나는 투자 환경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저수익 상황에서 고수익을 비틀어 짜내기 위해서는 조류를 거슬러 헤엄칠 수 있는 능력과 상대적으로 적은 유명한 자산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탁월한 기술과 높은 리스크 감수, 운 등이 모두 기반이 되어야 된다. 반면 고수익 환경은 싼 가격에 매입해서도 제법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개 낮은 리스크로도 달성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매입기에는 자산보유제가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을 때 생기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드물게 최고의 매입기회들이 대거 나타난다. 그래서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것은 매각을 하게 만드는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레버리지를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 강한 배짱 등이 투자자에게 필요하다. 역투자가 다운 태도와 튼튼한 대체대조표가 기반이 되는 인내심 있는 기회주는 위기 상황에서도 놀라운 수익을 낼 수 있다. 위기가 생겼을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시장에서 자산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 비율을 늘리거나 아니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칙 14.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예측자가 있다.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나의 투자 전략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여기에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그림에 집중할수록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는 노력과 기술이 그만큼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라고 제안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현재 주기와 시계추위 어디쯤에 서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이 미래를 바꾸거나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나 예상되는 상황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시장에는 성공적으로 예측했다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공적인 예측을 한 번밖에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의 실패 확률은 반반이었는데 실패했을 당시 이들의 예측은 부정확한 다수의 의견보다 오차 범위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즉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한 번은 맞출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맞출 수 없다는 거죠. 예측에 대한 논쟁에는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 결과는 전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체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기반을 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로 예측이 필요할 때는 미래가 과거와 매우 다르게 나타낼 때인데 이때는 예측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측에는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자신이 안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은 그에 따라 단정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종목을 전하고 포지션에 집중하고 보유 자산에 레버리지를 투입하고 앞으로 성장에 의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래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모른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매우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고 리스크에 대비하고 레버리지 사용을 줄이고 아예 하지 않거나 미래가치보다는 현재가치를 중요시하고 자본구조를 탄탄히 하고 가능성 있는 결과에 단단히 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본 투자자들은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몇 년 동안은 훨씬 좋은 성과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본 투자자들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에 훨씬 더 잘 대비했었고 쓸 수 있는 자금도 더 많아서 이 자금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매입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호황일 때는 수익률을 높이 올릴 수 있지만 그 수익을 불황일 때 모두 다 까먹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알 수 있는 것 또는 알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15.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시장의 주기는 투자자에게 힘겨운 도전 대상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렇다. 주기의 상승과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주기는 투자자들이 내는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주기는 그 규모와 특히 타이밍에 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각각의 주기에서 우리가 현재 어디쯤 서 있는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추세가 얼마나 멀리 갈지, 언제 변할지, 무엇이 추세를 변하게 만들지, 또는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추세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와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리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타이밍과 규모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현재 주기의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첫째, 시장이 극단적으로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둘째,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고, 셋째, 무엇보다 수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고점과 저점에서 커다란 실수를 하게 만드는 다수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을 하고자 할 때 필수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동을 파악해서 그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론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매도할 때는 우리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둘러보고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미디어에서 나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가, 피하라고 하는가, 새로운 투자 전략들이 쉽게 수용되는가, 묵살되는가, 그리고 신용 주기가 자본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가, 불가능하게 하는가,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기록과여 높은가 낮은가, 이런 현재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16번째, 행운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마라. 투자 세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특정 행동이 늘 특정 결과를 만드는 논리정연한 것이 아니다. 사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운에 좌우된다. 어떤 사람들은 운을 기회나 임의성이라고 즐겨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들이 운보다는 좀 더 격식에 맞게 들리기는 한다. 그러나 결국 같은 표현일 뿐이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누리는 성공의 많은 부분이 주사위를 던져 얹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운이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우연이 인과관계처럼 보이고, 운 좋은 바보는 실력 있는 투자자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심 탈레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역사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대체 역사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과거의 다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탈레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나 행동이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그 배후의 결정이 현명했다는 것을 꼭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결정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어쩌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 즉 단지 운이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의 질이 결과에 의해 판가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 결정은 성공 또는 실패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건들은 종종 예상을 훨씬 벗어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 선택을 할 경우에 그 상황 자체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다른 상황이 펼쳐졌었다면 이 사람의 선택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다 유파의 투자들은 미래를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상하고 나머지 가능성들은 무시한 채 예상되는 하나의 시나리오 상에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는 모른다 유파는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투자자들이고요. 자신들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 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여타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쁜 결과를 내지 않을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과 단기 손실이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무엇이 그런 수익의 기절을 이루는지 이해하기 위해 깊이 파고들은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워드 막스가 투자에 관해 믿고 권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알기 어려운 것이 경제와 광범위한 시장 성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면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이나 기업이나 증권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정확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모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가치를 확고히 하며 분석을 통해 얻는 의견을 가지는 한편 기회가 스스로 찾아왔을 때 자산을 가치보다 더 싸게 매수함으로써 가치가 우리 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큼으로 우리는 방어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리한 결과 아래서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 아래서 확실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공 기회를 늘리려면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 다수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 즉 약세상에서는 공격적으로 강세장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불확실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즉 리스크를 합리적인 선에서 존중하기, 미래가 무엇을 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래를 확률분포로 보고 그에 따라 투자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함정을 피하는 데 역점을 두기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중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17. 방어적으로 투자하라 그래서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투자자문을 구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리스크와 수익에 대해 친구들이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손실을 피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렇게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라고 합니다. 둘 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경제와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 매우 부정확하고 변동이 심하며 다른 참가자들이 생각과 행동이 끊임없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도 다른 투자자들이 당신이 가장 아끼는 주식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영진이 회사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정부가 방침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투자 결과에 대해 부분적인 제어만 할 수 있고 상대가 받아 넘기기 힘든 공을 굳이 치지 않더라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우 실력 있는 투자자들이라 하더라도 공을 놓칠 수 있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스매싱 때문에 경기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방어는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신령이 출중한 모든 투자들의 경기에서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되도록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 한 가지에 전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승 종목으로 큰 수익을 올리되 하락 종목으로 이를 다시 잃지 않기를 희망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호황에는 평균을 따라잡고 불황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손실을 적게 보는 것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를 희망하며 방어적인 투자에 역점을 둘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전략적인 타이밍을 포기하는 대신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탁월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어적인 투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안전마진 즉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 간의 격차 또는 오차 범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 범위라는 것은 자기가 예상한 것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줄 때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면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오차 범위를 통해 보호막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드를 최대한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즉 이례적인 수익을 달성하는 것과 손실을 피하는 것 중에 후자를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수익을 내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하는 것과 대체로 관련이 있는 반면 손실은 자산 가치가 존재하는지 군중의 기대가 적당한지 가격이 낮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상 훨씬 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일은 후자라고 합니다. 방어 투자라는 말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를 쉽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투자하라 손실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라 당신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걱정하라 당신이 수준 높은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불운이나 깜짝 놀란 사건들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을 걱정하라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투자에는 자만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인 경계심과 심리적인 아델의 랄린이 계속 작용할 것이며 충분한 안전마진을 고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뜻밖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순조롭다면 상승 종목들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할 것이다 즉 하락하는 종목만 없애면 상황이 좋다면 상승 종목들은 잘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평균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손실을 피하려는 노력이 무리하여 좋은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리하게 실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가끔 시도해서 실패할 경우 영영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현실 회피 노력은 좀 더 자주 성공할 수 있고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으며 실패해도 무리한 실적을 추구하다 실패했을 때보다는 훨씬 견딜 만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손실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손실을 유발시키는 함정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의 원칙, 즉 함정에는 분석적, 지능적이거나 또는 심리적, 감정적이 되는데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분석적, 지능적이 못하는 데는 정보의 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상상력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분석상의 실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극단적으로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이나 감정적인 요인에는 탐욕과 공포, 불신의 유예, 즉 기꺼이 속아주려는 태도와 의심, 자아와 시기심, 리스크 감수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싶은 욕구, 자신의 의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 등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함정은 시장 주기와 열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잦은 실수는 아니지만 한 번 함정에 빠지면 큰 실수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투자는 대체로 미래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하려면 미래의 상황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미래가 과거와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즉 이때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나치게 의지했다가는 예측이 실패했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확률분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일이 예상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당신이 하는 투자의 성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결과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아웃라이어 드물게 발생하는 결과에도 감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함정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달라라는 믿음으로 투자자들이 종종 거품과 붕괴의 원인이 되는 새로운 원인들을 기꺼이 수용하는 심리에 기행하는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즉 최근 상황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과거의 규칙적이었던 패턴들이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규칙이 변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치 규범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로부터 배워야 되는 11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은 가도한 자본 가용성은 자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과 좁은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거래를 위한 경쟁을 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경시해서 리스크를 감안하고 비싸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실사도 충분하게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자본이 혁신적인 투자에 몰리는데 많은 경우에 그 오래 견디지 못하고 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교훈을 하나의 교훈으로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투자 가능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균형과 그 자금을 이용하고 싶은 열망과 관련하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즉 자본 공급 과잉으로 신중함이 결여되면 당신의 투자 건전성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꼭 인식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다른 이들이 경솔하고 조심성 없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황에 심리적으로 대비한다고 합니다 자산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리스크가 큰 것만이라도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방어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가지라도 실행했다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매수하는 것처럼 실수가 생길 때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즉 매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실수가 생길 때도 있지만 눈에 띄는 실수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꼭 해야 하는 행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특별히 영리한 행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영리한 행동을 고집하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좋은 투자 대상이 안 나타나면 투자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칙 19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부가가치를 창출한 투자자의 성과는 비대칭적이다 그들이 내는 시장 수익률은 그들이 입는 손실보다 높다 불리한 환경에서 손해를 보기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수익을 늘리려면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술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투자의 비대칭이다 리스크와 수익 면에서 시장과 비슷한 성과를 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은 시장보다 잘 하는 것,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난 투자 기술과 탁월한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시장 지수보다 공격적으로 할지 방어적으로 구성할지 결정할 수 있고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마켓 타이밍에 맞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종목 선택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지수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정하고 지수의 일부 종목을 추가 매입하고 다른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배제한 다음 지수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을 일부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험도가 높은 포트폴리오로 초과 수익률을 올리는 게 결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황인 해에는 방어적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투자자들보다 손실을 적게 입고 화랑인 때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투자자들보다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공격적인 투자자가 기술이 있으면 시세 상승일 때 큰 수익을 내고 시세가 하락일 때는 위의 수익에 비해 적은 손실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투자자는 기술이 있으면 시세 하락일 때 손실이 크지 않고 시세 상승일 때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의 핵심은 실적의 대칭 또는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단순히 시장 수익을 올리고 자기 스타일에 따른다고 합니다 기술이 없는 경우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양쪽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방어적인 투자자들은 조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술이 없는 투자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스타일 이상으로는 수익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술이 있는 투자자들은 실적은 비대칭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리는 시장 수익률은 손실률보다 높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내며 그에 상응하는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상세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환경에서 손해를 보기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면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기술밖에 없다고 합니다 5. 크트리가 염원하는 실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평균 수익만으로 충분하다 시장을 꼭 이겨야 할 때가 있는데 이는 바로 불황일 때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고객들은 자신이 시장이 입는 손실의 선봉에 서기를 바라지 않으며 우리 또한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 시장이 잘할 때는 시장만큼 잘하고 시장이 못할 때는 시장보다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합니다 시세가 하락할 때는 평균 이하의 손실을 기록하고 시세가 상승할 때는 큰 수익을 달성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면 이는 단 한 가지의 덕분인데 이것은 알파 즉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투자가 수십 년 동안 입증된다면 이거는 투자자의 기술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고 하고요 이게 모든 투자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 모든 원칙을 준수하라는 성공적인 투자 또는 성공적인 투자 경력을 위한 최고의 기반은 가치라고 합니다 즉 당신이 매입을 고려하는 자산이 가치가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많은 것이 있으며 이를 검토하는 방법도 많다고 합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기업의 현금 보유랑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의 가치 기업이나 자산의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앞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에 내용을 들으셨다면 소개를 안 시켜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리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밤에 리뷰를 하고 있어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내용이 부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은 모두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1부와 2부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원칙 20가지를 리뷰를 했는데요 투자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 20가지 원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를 할 때 적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장을 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